나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초청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지만 오늘날 주의정들이 큰 교회만 집회를 가길 원하잖아요 내가 아는 이름 대비 여러분은 금방 알만한 강사도요 한 150명 교회 시골교회 치고 괜찮은 교회 있죠 부흥회를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주 전에 저게 왔어요 개인 형편 사정상 집회를 못하게 되었음 전보가 깜빡 눈에서 전화하는 게 받지도 않아요 얼마나 1년 동안에 기도해놓고 각 교회에 벌써 이미 다 뛰었거든 매들매치부터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그런데 안 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통보를 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개인이 그러면 내가 올라가 부득이한 사정이면 몸 아픈 것밖에 더 있겠나 서울로 서울로 올라와서 물어 물어서 교회에 가니까 오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배를 울리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목사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어디 편찮으셔서 혹시나 병원에 가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부흥회 가셨어요 자기네 교회 부흥회인데 취소했지만 다시 오시는가 싶어서 여기 옆에 천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 갔대 150명 받았는데 천명에 신청하니까 150명 다 캔슬하는 것은 금방이야 쳐다도 안 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얘기했는데 부흥사들이 150명 영혼을 그리 없을여겨서 되겠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내게는 다 교훈이에요 이 말을 네가 알고 들게 하는 것은 너 그렇게 놀지 말라는 뜻으로 알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목사님이 울고 내려왔는지 모른데 그 다음 주에 내가 그게 부흥회 갔으니까요 그걸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 흉이 아니다 날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는 아주 정신이 반짝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도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런데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데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초청장을 안 했어도 다 큰 교회 좋아하고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 처절한 인생들에게 버려진 인생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서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38년에 잔병의 효자가 없다고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계셨어요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랬거든 이거는 이 환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올 새벽에 우리가 우리에게 눕지는 않았어도 너 벌써 기도 못한 지 오래됐지 너 전도 못한 지 오래됐지 너 봉사 못한 지 오래됐지 옛날에 좀 하더니 인생에 있어서 손이 많이 오그라졌지 웬만하면 이게 해야 할 일에는 귀를 닫아버리지 바로 나에게 한 말 아니냐 너 누운 줄 오랜 줄 아시고 신앙이 벌써 식어버린 지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던지 아니 아무도 관심 안 두는데 왜 이렇게 저러면 청년이 내배붙여서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옆에 섰다가 너를 물에 덜렁 던져줄까 이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인 줄은 모른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아이고 누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뻗을 적거리고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옆에 좀 서 있다가 나 좀 물에 던져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 써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오라 이거 무슨 말이오 뭐 이제 던져마저도 고맙겠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오라라 말씀이 피동적으로 그냥 막 지남철에 그냥 세부치 들러붙었지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기가 막힌 사건이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까지 우리 생명줄을 잡으셨고 우리를 걸음마 하듯이 붙으셨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현재 그 자리까지 항상 이끄셨어요 respectively 여러분 더 많이 nih 아 em 아 이렇게 안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